중국에서 얼어 와가지고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퍼지션이 좀 안 좋아요. 누가 들으려고 내가 말할게요. 하다가 누나 기침할 수도 있어요. 죄송해요. 촬영하다가 중국에서 촬영하다가 다행히 못 췄어요. 그래서 빡세게 춤을 못 춰요. 혼자서 괜찮은 거 몰라요. 파이팅! 힘내요! 암튼 오늘 비벼이니까 재미있는 거 없지. 알죠?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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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츠고! 렛츠고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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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ertise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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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어... 객관하니까 재밌게 오시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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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! 어... 어... 우리의 루 natuur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